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답게TV 윤태익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이제 날씨도 좋아지고 들과 산으로 다 놀러 다니고 이제 아주 정말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날씨도 좋고요. 자 오늘은 무엇 때문에 영상을 켰는가 하면 오늘은 리베카 양준일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방송을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또 다시 2부에 들어가서 이분이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멘트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배우고 있어요. 겸손하죠. 그리고 같이 익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같이 익어갔으면 이게 600룩스에서 나오는 평화 수준에서 나오는 에너지예요. 이게 공존한다는 거. 함께 같이 이게 바로 600룩스의 수준에서만 나올 수 있는 멘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생활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서로 기대고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내가 욕망 수준에서 나 잘 먹고 잘 살고 분노하고 자존심 세우고 이런 사회가 아니라 뭔가 함께하고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멘트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분이 씨앗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100일 동안 천명이 글을 쓰면 인증글이 10만 개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씨앗이 자라고 나무가 되고 그게 또 숲이 되잖아요. 이분이 얘기하는 건 따뜻함이라는 거예요. 따뜻함이라는 게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따뜻한 거죠. 이성은 차가운 거, 냉철한 거고요. 여기는 따뜻함.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단어를 쭉 얘기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나답게 사는 양준일 씨, 고양이 성격을 얘기하면서 제가 쓴 책 나답게 4번, 고양이 성격에 정확하게 100% 가까이 맞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또 오늘도 제가 쓴 책, 간절함이 답이다. 이게 의식 수준에 관련된 책이에요. 이게 제가 처음 쓴 책이죠. 그 책에 이렇게 의식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의식 수준. 이거거든요. 이거를 여러분 보시기에 이렇게 의식, 여기는 이제 의식 수준이 나오고 여기는 의식 수준이 일으킨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감정을 갖는가. 자, 여기 보면 하나 되는 감정을 갖는다. 이게 뭐죠? 600룩수가 되면 하나 되는 감정을 갖는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600룩수가 되면 하나 되는 감정. 자, 하나가 된다는 감정이 돼야 그 사람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 사람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도표를 보고 제가 이렇게 의식 수준을 놓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의식 수준 레벨에 대한 이것을 보고 제가 척도를 양준일 씨의 의식 수준을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뭐였냐면 제가 예전에 MBC 방송에 파랑새 특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성공한 사람 또는 세상의 모델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분석을 해서 뭔가 이분들로부터 뭘 배울 수 있는가 이것을 강의하는 시간에 제가 담당했던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 천주계의 김수환 추기경님. 그 다음에 불교계의 성철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양준일 씨를 딱 보면서 이 성철스님과 이 불교의 배려, 그렇죠? 측은지심, 자비심이잖아요. 또 우리 천주교, 기독교는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과 자비가 믹스됐다.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 믹스된 멘트가 다 나와요. 이렇게 보면 사랑과 자비심이 넘치는 멘트들로 넘쳐난다. 그래서 양준일 씨의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단어 다 쓰는 거 보면 따뜻함, 겸손, 나눔, 감사, 사랑, 힐링 이런 거죠. 늘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기업 교육을 하면서 늘 농담으로 사람들한테 어떠한 에너지를 써야 우리가 행복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건 깨달음, 평화, 기쁨, 사랑, 이성, 포용, 자발성, 중립, 용기. 이게 긍정적 의식이거든요. 이 밑에는 부정적 의식이니까 일단 빼놓고 그래서 어떻게 해오냐면 깨평, 기사, 이포, 자, 중룡을 외우세요. 외우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목욕탕에 가든지 운전할 때 깨평, 기사, 이포, 자, 중룡, 깨평, 기사, 이포, 자, 중룡,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교회 다니시는 분은 깨평, 기사, 이포, 자, 중룡, 깨평.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노래를 하는 순간, 그 단어를 얘기하는 순간 내 몸에서 뭐가 나가냐면 그 파동의 에너지가 나가는 거예요. 네, 사랑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랑의 파동이 나가고 깨달음의 파동을 얘기하면 깨달음이 나가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양준일 씨가 인기가 있는 게 뭐냐면 또 의식 수준이 이분들은 잘 몰라요. 의식 수준이 같은 분들이 또는 근사한 분들이 그분한테 영파를 받는 거예요. 의식 수준이 높은 영파를 받으니까 마음의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래서 그분하고 함께하려고 하고 이렇게 자석처럼 떨구덕 달라붙는 거죠. 참 양준일 씨 복이 많습니다. 그리고 양준일 씨 팬들도 복이 많은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늘 어떤 건 양준일 씨는 주로 깨평기사를 넘나드는 분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깨평기사, 깨평기사 멘트도 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 다니잖아요. 이게 바로 이 수준이에요. 기쁨과 사랑의 수준인 사람만이 많이 얘기할 수 있는 멘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거 지금 찍으면서 시간이 얼마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찍고 있거든요. 일단 한번 찍어보고 제가 또 편집을 하면 되니까요. 또 길면 나누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멘트를 한 번 더 반복을 하고 제 느낌을 얘기할게요. 얼마나 수준 높은 멘트들을 주로 하는가. 자, 보세요. 그리움, 따뜻함, 사랑, 나눔, 감사, 재미, 행복, 그냥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어 좋고 행복하고요, 촉촉하고요, 뿌듯하고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기뻐요. 이게 선순환 사이클로 도는 거예요. 이번 멘트가 다 그걸 돌아가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나눌 수 있어서 좋아요, 행복해요,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팬들과 하나 됐으면 좋겠어요, 기뻐요, 좋아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늘 여기를 놀고 있잖아요, 멘트가. 화나요, 승질나요, 쪽팔려요, 자존심 상해요, 확시 막 하기 싫어요, 힘들어요, 답답해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자, 제가 이제 이 책에 쓴 내용의 약간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이라는 것은 저는 마 더하기 알갱이, 마 알, 마음의 알갱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을 체크하려면 마음의 알갱이가 나오는 말을 체크하면 돼요. 그리고 그 파동을 느껴보는 거예요. 진심인가, 아닌가, 진심일 때 우리는 공감하고요. 그 파동의 에너지가 자석처럼 크게 끌려와요. 철커덕 달라붙는 거죠. 의식 수준에 따라서 그의 똑같은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그 다른 사람들은 그 파동을 느끼고 공명한다. 그런데 그 수준에 비슷하게 있는 사람만이 그 공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댓글에 보셨어요? 댓글 끝에 제가 감 플러스 사합니다로 씁니다. 보신 분 계세요? 어떤 분은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거는 감사합니다와 사랑합니다를 더한 겁니다. 제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제가 좀 기존 세대잖아요. 남들이 오해할까 봐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개발한 게 감 플러스 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and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루에 천 번씩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천 번씩 정도 하루에 해보려고 합니다. 왜? 백만 송이 사랑의 장미를 피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양준일 매니저님의 수준 높은 에너지에 공명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너무 고마웠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양준일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답게TV 윤태익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그냥 좀nement을 피우고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